안녕하세요. 올리디버거를 활용한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리버싱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20학번 석지원입니다. 저희는 올리디버거를 활용해 윈도우즈 소프트웨어를 리버싱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버그 및 취약점을 탐색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전으로 필요한 내용은 올리디버거를 설치를 하셔야 하며 인텔 기반의 x86-64 어셈블리치식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디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시 주요 사용되는 기능은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 제가 직접 만든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올리디버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자 올레이 유슐의 이름을 딴 윈도우즈 환경의 바이너리 코드 분석을 위한 디버거입니다. 소스코드가 없는 블랙박스 환경에서 바이너리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리디버거의 기본 화면입니다. 첫번째 영역은 주소 영역입니다. 두번째 영역은 해당 어셈블리 코드가 어떻게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OP 코드 영역입니다. 세번째 영역은 디스어셈블리 영역입니다. 해당 OP 코드를 기반으로 어떤 어셈블리 언어로 변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레지스터 정보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단계에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으며 레지스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은 메모리 정보입니다. 해당 메모리 정보를 통해 힙, 스택과 같은 주요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에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으며 어떤 것이 변형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번째 영역은 스택 정보입니다. 함수를 호출하거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스택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해당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과 3번 영역을 통틀어 코드 윈도우 영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리버싱에 활용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메모리 영역 확인 방법입니다. 올리디버거의 상단에 보시면 M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박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처럼 메모리 영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모든 함수 출콜을 탐색하는 기능입니다. 올리디버거에서 우클릭을 하신 후 Search for All Intermodule Calls를 누르게 되면 어떤 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어떤 함수들이 호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능 중 하나인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해당 명령어가 실행되는 지점에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실행을 중단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올리디버거에서 우클릭을 하신 후 브레이크 포인트 토글 버튼을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너리 실행 기능입니다. 바이너리를 열고 나서 저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바이너리가 실행되면서 리얼타임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디버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중 되돌아갈 수 없는 환경에 맞닿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초기 실행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뒤에 보이는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 실행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텝오버 기능입니다. 디버깅 시 명령어 줄 하나하나 실행을 하게 되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스텝오버 기능을 활용하게 됩니다. 스텝오버 시 해당 함수의 인스트럭션으로 들어가 실행을 하지 않고 해당 함수도 명령 줄 하나로 인식을 하여 계속 실행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인투입니다. 스텝인투 시 방금 말씀드렸던 스텝오버와는 다르게 함수 호출 후 함수 내부의 인스트럭션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역공학이라고도 불리며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역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버그를 수정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LL 인젝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스크롤 버튼이 없는 프로그램에서 스크롤 기능을 추가를 한다거나 또는 어떠한 기능이 실행이 되었을 때 어떤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공학 기술은 프로그램의 키젠 등과 같은 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실습 프로그램 Crypto.exe를 직접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올리리버거를 활용해 수행을 하며 어떻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과 같이 Crypto.exe는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문자열을 암호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아래에 주황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문자열을 복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Crypto.exe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처럼 입력을 수행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화면과 같이 암호화된 문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12글자를 꼭 입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올리리버거를 활용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Crypto.exe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호출이 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찾기 위해 아까 설명드렸던 기능들을 활용해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문자열은 Printf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포멧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아마 해당 문자열이 들어가는 것은 메인 함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포멧 스트링 문자열은 다음과 같이 00A8109F 주소에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아까와 같이 12글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12글자를 입력해달라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명령어들이 들어있는 공간이 메인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MOLOCK 함수를 통해서 13바이트만큼의 힙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ScanF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력받는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실행된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문자열과 동일하게 아까 입력했던 문자열과 동일하게 헬로월드 느낌 두 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 알 수 없는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레이 버튼을 통해 이전 상태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건 후 하단에 보이는 암호와 로직에 대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출력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F 함수가 호출되는 그 다음 명령어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스캔 액터 함수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오버 기능을 활용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처럼 명령어가 하나 실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 스텝오버를 통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로직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후 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 12글자가 입력됐기 때문에 입력 문자열에 대해서 프린트 F 함수를 활용해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처럼 프린트 F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나면 입력된 문자열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 로직입니다. 우선 AL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AL 레지스터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메모리 영역 위에 보이는 영역에서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L 레지스터에는 68이 저장되어 있으며 해당 넘버는 ASCII 코드로 H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음 문자로 입력을 했었던 H가 현재 AL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인스트럭션은 AL 레지스터에 O를 더한 후 다시 AL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O를 더한 값인 6D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AL 레지스터와 E를 XOR 연산을 통해서 다시 AL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다음처럼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다음 문자열을 EAX 레지스터에 불러옵니다. 현재 AL 레지스터에 65 헥스 코드가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ASCII 코드로 E를 나타냅니다. 즉 저희가 두 번째로 입력했던 문자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후 위와 같이 동일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후 저희가 세 번째로 입력했었던 문자열에 대한 정보를 다시 EAX 레지스터에 가져옵니다. 이후 동일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해당 명령어부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듯 연산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ESI 레지스터의 다섯 번째부터 연산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0번부터 인덱싱을 한 것이란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처럼 저희가 입력을 했었던 O에 대한 문자열을 EAX 레지스터에 저장을 한 후 3을 더한 후 2를 XOR 연산을 진행한 후 다시 4를 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래의 명령어들은 전부 동일한 로직을 수행합니다. 모든 암호화 로직이 수행되고 난 후 ESI 레지스터에 가르키고 있는 문자열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다음처럼 암호화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Printf 함수를 통하여 출력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출력 문자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위에서 진행했던 암호화 연산 과정을 역연산을 통해서 복화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진행했었던 암호화 연산 과정을 역연산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된다면 원본 문자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4를 빼고 1을 엑소화 연산을 진행한 후 3을 다시 빼면 저희가 원하는 문자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진행했던 과정은 총 6개의 문자에 대한 연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앞부분 6개의 문자열은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뒷부분 6개에 대한 문자열은 다음과 같은 연산을 수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파이썬을 활용해 역연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앞전에 진행했었던 연산 내용을 통해 디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성된 파이썬 코드를 통해 저희가 목표했었던 해당 문자열을 복화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I love 포스 문자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성했었던 C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저희가 직접 역연산을 통해 수행했던 내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